아 저기야 빨리 일어나 청소하기 했잖아 빨리 진희야 공기청정기 켜줘 공기청정기를 켰습니다 뭐해 아침 자기야 택배사 갖고 와줘 택배? 또 뭐 샀어? 아니? 진희야 엘리베이터 좀 흘러줘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이동합니다 전기요금 봤어? 응? 전기요금서 문자 있나? 진희야 아파트 전기 보수 신청해줘 보수 신청하였습니다 야 이번 달 카드값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? 내꺼? 아니 내꺼 진희야 오늘 저녁 날씨 어때? 맑고 화창한 하루에요 뭐 까먹은 거 없어? 진희야 너 외출해? 가스 안전기를 잠글게요 우리 집 차량이 도착하였습니다 날씨가 저거 쌀쌀하네 그러게 진희야 거실 안방을 켤게요 나 저거 완전 보고 싶었는데 저거? 진희야 최신 영화 보여줘 새로 나온 영화들을 알려드릴게요 자기야 들어와서 해야지 마음 안 떠 진희야 나 살게 오늘 고생하셨어요 거실 랭강을 끌게요 스킨들을 끌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ing